콩천강 꽁꽁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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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천강 꽁꽁축제 인삼성어입니다 유튜브에 올라간대 좋아다 봐봐 여기 여기 유튜브에 올라간대 안녕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콩천강 꽁꽁축제 방문입니다 얼마나 큰지 들어가질 않네 여기 한놈 탈출 였는데요 계속 탈출하네 홍천강 꽁꽁축제입니다 엄청 큰거 잡았네 바다치 번호 이제 축하합니다 유튜브 대박나세요 이제 잡아야죠 얼굴 보는데 목적 빠른 입장 될거에요 장비 다 들으셨나요 홍천강 꽁꽁축제 입장합니다 구독자님 오늘 대박나십시오 예 고마워요 구독 잘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입장합니다 날짜가 앞쪽에 보이게 보여주시면 빠른 시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춥습니다 좀 날씨가 춥겠습니다 낚싯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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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라 설렙슬리어 설렙슬리어 셀렙슬리어 설렙슬리어 슬렙슬리어 슬렙슬리어 하수 올라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왜 아직 못 잡고 계십니까? 아니 두 마리는 지나가는데 민프를 잘 안 먹는데 꼬셔야지 두 마리들은 지나간 거를 아이고 천하도 안 보고 그냥 가요? 어? 저 한 마리 지나가네 한 마리 지나가 누워서 지나가는데? 얼마나 무시하면 누워서 지나가겠습니까?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으셨어요? 네 어제 이 시간에 엄청 잡았는데 어제 이 시간에 여기 일서에서요 네 저기서 물이 맑긴 맑으네요 네 물의 눈은 아 홍수하셨습니다 나와라 나와 우와 사이드 바꿔서 안 나오네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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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닌프네 닌프 닌프 POS 네 수근 우와 이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자봐요 형님 여기 누가 한 수 나가시라 네 이제 결국 한 수 하셨습니다 네 아 두 수 째인가요 두 수 째? 아니 한 수라니 서운하게 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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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나와라 와 아 여기 어떤 한 수 있어 네 이따가 저도 한 마리 주시죠 아이고 그냥 가지고 가세요 네 지금은 가지고 가세요 지금은 아니겠다 헷갈먹을 때 아예 틀트니까 걱정 마셔 아 이름이 뭐예요 이게 웜이름이 웜이름이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턱시도 신문가 뭐 그거예요 2인치짜리인가 뭐 여기서는 이게 최고잘물래 아 이거 양주인님께서 네 저 이름이 길어서 저도 그거 왜 틀레틀레어 뭐 뭐라 그러는데 이게 홍천에서는 아 이게 잘 잡히더라고 이게 최고잘 잡히더라고 아 최고잘 잡혀요 네 어제도 어제도 이걸로 아 열일곱마리 잡았어 저 여기서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여기 일낚시터입니다 일낚시터 오늘 아 표가 매진이 됐습니다 오늘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아 일로 가라 일로와 야 평창송어만 하네 평창송어만 하네 우와 뭘로 낚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못 보드나오미네 아 아 파오미너인가요 네 미드미노 아 미드미노 2인치짜리인가 2.5인 것 같아요 미드미노 2인치 그것도 컬러가 FT인가요 네 아 2.5인치도 FT 켜 있었나요 컬러가 네 와 장비 대단하세요 장비 대단하세요 와 엄청나십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바로 장비 구경하고 있는데 바로 히트 하셨습니다 아 아 아 아 여기만 아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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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강꽁꽁축제 인삼송어입니다 좀 찍겠습니다 네 네 멀리 났잖아 아 아 아 아 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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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이사 가시는 겁니까 네 이사가요 아 포인트 어디가 좋습니까 어디가 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약간 오 으 으 으 으 우 헐 으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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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오는데요? 아 손으로 딱 올라왔다 벌써 두숫째 넌 좀 새까맣어 좀 생긴게 건배는 애들은 훨씬 많은데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아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돈 할거 같은데? 스푼이? 돈 할수푼같은데 어우 물은 아주 엄청 맑은 애있다 방류하고 나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금색 스푼이네 금색 스푼 금색 스푼 이야 우와 여기도 방류빨이네 방류빨이네 올라와라 우와 홍천 송화가 뭐 이야 대단합니다 우와 올라와라 올라와라 너무 커서 안올라옵니다 우와 올라와라 이야 한 수 하셨습니다 낚시 되시는거 봐 이야 좀 작은 애 요거는 빨간색 림프 빨간색 림프 빨간색 림프 들어가야지 빨간색 림프가 허클리건가요? 이거 아니야 잡혀 잡혀 여기 또 낚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낚으세요? 비법이 뭐에요? 엄청 잘 잡으시네 또 이따가 가져가세요 스키 떠먹어서 잘생겼네요 이야 요거 한마리 제가 찜했습니다 이야 너문나오네 자리가 너나 포인트하니까요 액션 하시는 법을 좀 보겠습니다 액션이 뭐 따라있나 뭐 특별한 액션이 있으시니까 저렇게 잘 잡으시겠죠 그냥 흔들면 그냥 흔들면 그냥 흔들면 그냥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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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홍천강 꽁꽁축제 완전 다리님이십니다 다리님 우와 나와라 나와 빨간색 림프 요게 회사가 어디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야 또 나왔다 형님 어차피 못 잡으시는거 소중한 잔아가시죠 그러지요 뭐 네 그럼 회 그냥 회 떠가지고 잘 가서 그래도 20분 있어봐야지 한 마리 공수해올까요 형님 아이 공수는 뭐 요구리 있는데 뭐 옆으로 저쪽에 탄실한 놈 하나 있던데 아이 커야돼 조그만 마리 큰걸로 예 도나스푼인가 봐요 도나스푼 자 나와라 나와 안 나오네 안 나와 오우 퍼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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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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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나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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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그래 자 히트 올라와라 올라와 올라옵니다 다 똑같게 다 샀다가 뒤로 가고 뒤로 가고 뒤로 가고 뒤로 가고 뒤로 가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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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당겨주십시오 올라가라 올라가 올라가 도나스푼 이렇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이거 봉지 잘 먹겠습니다 구독자님 많이 잡으십시오 네 형님 이만하면 될까요? 작아요? 여기 함수 이야 우와 이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 핥아먹으면 안 될까요? 우와 이거 핥으면 기가 막히겠다 우와 이야 예 다 빼 이렇게 오오오오오오오 이야 나왔다 나왔어 우와 황금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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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어 잠깐만요 이야 황금송어 황금송어 이야 이거 황금송어 잡으면 뭐 준다고 하던데 여기요? 네 쌀 이야 이야 쌀 홍천강 수라 쌀 넌 나한테 잡혀야지 우리 아는 형님한테 이거 다른분한테 잡혀가지고 이야 배가 이렇게 빵빵하냐 너 우와 진짜 잘생겼네 황금송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송어 잘 먹겠습니다 구독자님 예 이야 여기 구독자님께서 오늘 이야 송어 이 정도 돼야 먹을만하지 네 저기 홍천에 계신 형님하고 가서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 예 엄청 크네 진짜 잘 먹겠습니다 구독자님 예 우와 형님 형님 이 정도면 되지 이 정도 아까만 좀 마음에 안 들었어? 네 헤뜨러 갑시다 헤뜨러 네 갑시다 형님 고기도 안 나오는데 뭐 안 나오는 건 아니지 형님 못 잡는 거지 아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시죠 네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생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한마리만 떠주세요 한마리만 한마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회로? 회로? 드시고 하실거면 네 먹고 갈 거예요 어 그러면 초장이랑 야채 예 초장하고 초조 하나 말씀만 하시면 돼요 어 상추 하나 네 비빔도 하나 이따가 비빔 야채도 하나 어 부춤 야채 하나 네 비빔 야채 하나 회 하나 이 번호예요 이 번호 불러 모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회하고 무침 야채 하나 네 소주 하나 소주 하나 소주 하나 소주 하나 야 맛있게 생겼다 네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수고하세요 아 자 해 먹습니다 이제 네 오늘 잡지도 못하고 저기 다른 구독자님께 얻어 얻어 먹는 겁니다 저희 잘 먹겠습니다 구독자님 예 구독자님 덕분에 이렇게 예 예 어휴 뭐 이렇게 많이 따라요 형님 아휴 원래 아휴 형님들 참 이렇게 아휴 형님들 참 이렇게 수줌은 수줌이고요 이게 저희 아주 친한 절친 형님이십니다 하하 자 야 역시 풍천강 어 폐입니다 저기죠 송어 풍천강 송어 아니 형님 이게 뭐야 이게 예? 구독자님 이거 뭐야 저한테 술을 이렇게 야 야 아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야 이 큰 잔에다 이렇게 저희 형님께서 이렇게 비벼놓으셨습니다 자 한 잔 하시죠 아휴 써 나 형님 때문에 소주 먹는 거예요 지금 이 회의 본연의 맛을 한번 즐겨야 된다 형님 방송도 몰라요 방송? 예? 이 회의 본연의 맛을 딱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또 이렇게 완전히 퐁당당궜어 맛있어요? 맨날에 네 네 역시 송천송어입니다 큰게 맛있네 있잖아 뭐? 조금씩 찝은 맛없어요 이렇게 크게 맛있어 네 자 구독자님들 진짜 잘 먹겠습니다 구독자님이 송천송어 주셔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나씩돈 맛없으니까 형님 잘 먹겠습니다 음 야 한 잔 맛있어 진짜 오랜만이네 아 세월이 있네 예전에 한 직종에 계시던 분입니다 저희 형님 그만하실 때 안 됐냐고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 송화 잡아먹고 살면 되지 형님들 한 번도 유튜브 왔어 같이 손잡았습니다 네 맛있게 밀렸나 네 송어 회 비빔입니다 비빔 음 비빔보다 그냥이 낫네 형님 마늘도 안 가져오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것만 이렇게 시킨다 그 돈 줘요 아 돈 줘도 그렇지 네 마늘 마늘하고 손주 좀 가져올까요 음 그냥 이렇게 드신다고 너무 부실한데 형님 쫙 소장에다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구독자님 정말 송어 회 주셔가지고 잘 먹고 있습니다 음 가시지 형님 맛있는 거 사러 뭐가 맛있을까요 홍천 사시는 분이 맛있는 거 추천해 주십시오 식사로다가 국수집도 있고 면밖에 없네 국수도 있고 태숙이네 이건 뭐까요 오징어 덮밥 뭐가 맛있을까요 가시지 형님 국밥 사러 이거 빨리 가먹어 안녕하십니까 국밥 두 개만 주세요 네 두 그릇 네 국밥 주세요 국밥 감자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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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드시는 거예요 맛있어 감자떡 감자떡이요 네 국밥 좀 맛있게 말아주시죠 네 감자떡 감자떡도 하나 주세요 네 유튜브에요 네 유튜브입니다 어디 들어가 봐야 돼요 유명하진 않아도 요즘 유통합니다 유명하면 여러 사람이 보고 유명해지고 님신입니다 네? 님신 야 야 네 감자떡하고 네 원래는 국밥집 볶는 아 이거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많이들 해야죠 날씨도 추운데 야 감자떡 감자떡 드시는 거 보고 저도 감자떡 하나 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내려놓고 먹지 뭐 자 시래기 국밥에다가 형님이 좀 예 저렇게 밥도 있고 자 감자떡 강원도 감자떡 잘 먹겠습니다 형님 네 예 아 뭐 회도 먹어야 되고 뭐 이거 아 큰일 나습니다 진짜 자 시래기 저기 저 시래기 뭐죠 시래기 북 네 장떡 아 장국이에요 장국 네 내장도 들어가고요 잘 먹겠습니다 형님 얘는 뭐 잘 벗어야 되겠네요 맛있게 드셔보셔요 카메라 보고선 이렇게 방송 못 보고 쓰였네요 얼굴 예 카메라를 보고 왜요 카메라를 보고만 쓰느라 그래서 음 오 맛있네 진짜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게 뭐 형님 마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아이고 아이고 감자떡 하나 먹어 봐야지 이게 뭐 이거 감자떡이 맛있어 감자떡이 맛있어 감자떡입니다 감자떡 아 진짜 속이 풀린다 이거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넣은 것 같아 근데 느끼하지도 않고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 이제 건배를 해야지 형들 아우 잘 먹네 제가 잘 먹네 진짜 이쪽으로 이렇게 건배 합시다 우리 잘 먹겠습니다 구독자님의 회 오늘 회 주셔가지고 송어 한마리가 아주 많아 야 송어 한마리가 형님 때문에 수고 다 먹고 오늘 아 근데 이거 쳐가지고 들어가게 한번 먹어보세요 천천히 잡소 형님 나먹고 좀 남겨놓고 내가 형님 믿고 왔는데 형님이 잡은 것도 아니고 다른 구독자님이 잡은 거 지금 먹고 있잖아 형님은 어디 갔어요 어디 어디 갔어요 너네 어젠 일하느라고 형님 어젠 일하느라고 형님 아유 그 자리가 거기 푸르르다 나두는 천천히 휴기만 지나다니라 응 아우 너무 배부르게 먹네 오늘 진짜 지금 먹을까 다 먹고 가야죠 다 먹고 가야죠 난 이거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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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쳐놨다 개 터져서 가게 했어요 와 회 맛있네 진짜 형님 진짜 맛있다니까? 예 진짜 맛있네 회 큰 걸로 골라왔습니다 구독자님이 큰 걸로 골라주셔가지고 와 또 한잔 먹겠습니다 이럴날은 음 엔시페자 이거 이게 최고입니다 이거 이거 콩가루가 들어가면 맛있지 콩가루가 들어가면 음 역시 무침보다는 그냥이 더 좋습니다 저는 다 드셨어 다 드셨어? 응 한 그릇 다 비웠습니다 이야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형님도 이거 그릇 보여드려야지 네 저 형님도 잘 드셨어 어 배불러 한 절명이 더 먹겠습니다 이건 꼬리네 꼬리 진짜 회가 맛있긴 맛있다 얜 실패작이에요 형님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싸서 먹는 거 보여 드려요 구독자님들한테 형님은 다 먹었습니다 구독자님 진짜 잘 먹었습니다 아 다 먹었습니다 구독자님 인사하셔야죠 인사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구독자님 구독자님들 덕분에 진짜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떡 좀 얻어 먹으러 왔습니다 아이고 잘 오셨어 네 너무 매치기합니다 네 네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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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좀 낚으셨습니까? 아니요 뭐 낚으셨어요? 나만 피해가는 거 같은 느낌이야 여기 촬영하는데 촬영하면 원래 그래 카메라만 딱 달아놓으면 어딜 움직이지 못하니까 잡지를 못하겠어 오늘 대박나십쇼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쇼 형님 오늘 풍청강꿈꿈축제 와서 먹기도 잘 먹고 맛있게 잘 먹고 놀다 갑니다 나중에 또 봐요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형님 잡아놓으셨네 아니야 난 못 잡았어 이게 다른 분이 잡으신거야? 나갔다 놓은 거 다른 거 또 했잖아 비구멍에 쓴 거 다른 거잖아 얼핏 다 얻어먹고 뭘 또 잡으실라고 잡혔으면 됐지 먹었으면 됐잖아 오늘 같이 즐거웠습니다 형님 고마워 뭐 이렇게 많이 갖다 드려 여긴 무슨 뭐 야 자꾸 드리면 안 되는데 여기 이렇게 아니 형님 어떻게 이렇게 계속 누가 고기를 갖다 놓으셔 많이 드시라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형님 예 저도 잘 먹었습니다 회 다 먹고 왔습니다 구독자님들 덕분에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officials